하성용 에어레인 대표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 대표는 오늘 열린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체 분리막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확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장 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에어레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분자 화합물 기반의 중공사를 활용한 기체 분리막 제품을 개발 및 제조, 판매하고 있습니다. 오는 24에서 25일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. 주관사는 신영증권입니다.